안 돼! 수수비보험 L4! 가지마! 단 이틀 48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수수비보험하면 보호망! 보호망하면 골라단지 땡땡 건강보험인데요! 이 L4 생명! 수수비보험! 저 보호망이 1월 중수부터 누누이 정말 많이 판매했고 또 상담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 보호망 오늘 토요일날도 출근한 이유는 뭐냐면 전화가 많이 와서죠! 2월 초부터 이렇게 바쁘냐고요? 오늘, 내일, 일단은 2월 5일까지만 판매가 가능한 두구자! 묶고 더블로 가! 두 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수비비와 성인주유질환수비비! 특히 국내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다는 백내장, 그리고 우리 관절수술, 아니면 하지정맥률, 위용종, 대장용종, 갑상선결절 모두 다 몇천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두 번 받을 수 있는 골라단지 엘사 수수비보험이 내일까지만 판매가 되고요! 다음 주죠! 2월 6일부터는 아쉽게도 두구자까지는 가입이 되지만 보장내용이 많이 빠진다고 합니다! 저 보호망도 내일이죠! 2월 5일까지만 판매가 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별 썩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저 보호망은 엘사 수수비보험 다시는 추천을 안 해드릴 겁니다! 저 보호망 너무 약았냐고요? 맞아요! 일단 저 보호망은요! 수수비보험이든 안보험이든 이대질병이든 산정특례든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보험이든 그 시기마다 정말 고객,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정말 가성비 대비 좋은 상품들은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품이 없어지거나 보장이 축소가 된다고 하면 저 보호망, 축소가 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이 가입을 시켜드리지만 그 이후부터는 때려죽여도 추천을 안 해드립니다! 왜냐? 다른 회사 좋은 상품도 많이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사 골라닫는 땡땡 건강보험 두 번 보장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수수비보험 앞으로 내일이죠! 48시간만 가입이 되시고 2월 6일부터는 안녕! 그동안 즐거웠다! 빠이빠이 짜이짼! 이렇게 마무리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조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 보호망 믿어주시고 뭐 수수비보험 그리고 여러가지 고혈압 당뇨플랜도 유튜브 영상에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많은 구독, 좋아요,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엘사 수수비보험 너 이제 가입 못해! 다음 내일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